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크게 한번 실수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째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네 번째 정도 하게 되면 의사당 내에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같은 걸 확인하게 되면 기자들의 만원 렌즈에 다 포착되는 것 정도는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뛸지 않게 그렇게 대통령의 사적 메시지가 노출되도록 그렇게 또 실수를 했냐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선중앙동화 연합뉴스 다 톱뉴스입니다 윤석열 내부총질 당대표 문자 노출 이준석 징계 윤석열 윤심 논란 재점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전체 시문이 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대수특별하고 있습니다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나란 이준석 비판 들켰다 윤석열 내부총질 당대표 문자 파문 뭐 틀린 말은 전혀 아닌데 대통령의 직접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노출되도록 한 권성동 씨가 문제인 거죠 윤석열 문자 파문에 국민의힘 멘붕 유성민은 말없이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죠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가 동아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건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참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의 경찰국에서 인사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이런 이야기를 어떻든 했는데 오늘 뭐 이 내용은 대통령이 남긴 문자 메시지 내용은 틀린 건 없는데 그 문자 메시지가 이제 만흥렌즈에 그냥 포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톱뉴스가 된 게 이제 문제죠 대통령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언급하면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형 겸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내홍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준석 대표이다 문자가 공개되면서 공개되면서 이른바 윤심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4시 10분쯤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국회의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 권영세 대형이 절반쯤 열어본 휴대전화에는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발신지가 오전 11시 39분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내부 총질을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에 권영세 대형은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에 한화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세간의 이야기처럼 권영세 씨가 실세는 실세는 모양입니다 사적으로 이런 메시지는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노출된 것이 좀 문제가 되죠 아마 보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도 틀린 이야기 하신 게 아니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면서 웃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당장 이런 말이 뒤를 따라오겠죠 아니 권영세 원내대표는 왜 그렇게 뛸지 않게 그냥 그런 거 노출되도록 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튼간에 뛸지 못한 사람입니다 권영세 대형은 이날 밤 EU야를 막론하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당대표 직무대형까지 맡은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오랜 대선 기간 함께 해오며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한 당직단은 대통령이 당대표라는 게 내부총질이라고 했는데 그게 실수겠느냐 당이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몇몇 신민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것도 좀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백자서평 조선일보 기사의 위에 딱 여러분들 그대로 중간을 빼지 않고 했습니다 정호원님께서 뭐 하나 틀린 말 없구먼 그나저나 권성동은 참 여러모로 걸림돌만 되고 에헤이 426명이 찬성하고 36명이 반대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띨띨하게 행동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최철민님은 문제는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이 향응으로 성접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20여여간 넘게 세파란 젊은 친구가 정치 초년부터 지저분하고 못된 짓이나 배웠다는 게 할 말을 읽게 만듭니다 369명이 찬성하고 80명이 반대했네요 이희근님은 자 윤석열, 송마음 이제 다들 확실히 알겠죠 그래 이제 하태경, 유승민, 이준석하고 그 옆에 사람들은 입을 한번 놀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라든 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권성동 씨가 그걸 국회 출입 사진 기자당에 포착당한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엄청 속을 썩여와셨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아무튼 간에 실수인지 과신인지 노출인지 정확히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권성동의 처신은 왜 그렇게 야무지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번에 있었던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큰 실책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참 좀 사선의원이나 됐는데 권영 씨가 아니고 권성동, 권성동입니다 권영 씨는 통일부 장관이죠 권성동 씨가 정신을 좀 잠시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하얀 니침, 권성동, 한시마다 권영 씨도 왜 노출되게 하는가 언론에서도 부정선거나 좀 드러내지 한심한 권성동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권성동 씨가 4.15 총선에서 어떻게 당선된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선의원입니다 1960년생이고 60년대가 한 60년생입니다 강릉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 중앙대법과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1960년생이니까 아무래도 이준석보다 친하겠죠 동시대라 동갑랭이지 않습니까 윤핵관, 윤핵관 이렇게 부르지만 어쨌든 권성동 씨가 동갑랭이라는 게 또 중요하죠 같은 연백기는 좀 더 잘 통할 테니까 여러분 이게 권성동 씨가 강릉시에서 여러분들 지난 4.15 총선 결과입니다 희한하죠 더불어민주당은 다 풀렀습니다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8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권성동은 여러분들 0에서 마이너스 10%입니다 모든 데가 여러분들 21개 동에서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홍윤식으로 다 여러분 뭡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확률로 따지면 이게 뭡니까 2분의 1의 예를들 동기준은 아니고 예를 들면 투표수 기준으로 하면 더 크겠죠 2분의 1의 한 50성이나 60성 되겠죠 또 여기 2분의 1의 50성 60성 2분의 1의 50이나 60성 곱하기 딱 하면 되겠네 수백성 정도 되겠네 이런 확률이 나올 때가 이거는 선거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렇게 만든 거죠 투표소 83개네요 강릉이 많네요 83개 가운데 2개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 득표율보다 당일 득표율이 높고 모든 데서 다 여러분들 83대 이네요 권성동 강릉이 시의 사전투표 성률이 83대 2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얼마를 훔쳤나 이렇게 보니까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것을 보면 21대 총선 4.15 총선에서는 미래 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0%를 훔쳤는데 50%를 훔쳤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소속인 권성동 후보한테는 15%를 훔쳤네 합치면 65%를 훔친 겁니다 이렇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한테 밀어줬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는 원래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34%가 돼야 정상인데 뻥튀기래가 44%가 올려줬네 이렇게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못했죠 권성동 후보는 42%를 받아야 사전투표의 정상인데 36%로 떨어졌네 본인은 다 알겠죠 이렇게 자기가 조작해가지고 피해를 봤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3번 하단에 있는 것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만 7천 표 무소속인 권성동 후보는 4만 9천 표 2천 6백 표 차이로 권성동 후보가 이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1번이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꾼기 4번이죠 그 다음 당일 득표수로 합치게 되면 마지막에 진짜 총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총득표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4만 7천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4만 천 표밖에 못 받았고 무소속의 권성동 후보와 4만 9천 표를 받은 게 아니라 5만 2천 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2천 9백 표 차이로 여러분 2천 6백 표 차이로 권성동 후보가 이긴 게 아니고 원래 여러분들 진짜 손을 안 댔으면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으면 1만 1111표로 이겼네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이거를 뭐 근성동 씨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인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산 프로그램을 딱 이렇게 가동을 시키면 위가 선관위 자료입니다 선관이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792%를 가져온 겁니다 누구한테 써? 5명 후보지 않겠어? 마이너스 10.79% 총 조작 퍼센테이지는 13.9%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전투표 위에는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소가 조작이 됐는데 이걸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꾸면 여러분들 딱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로가 나오잖아요 조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권성동 씨는 자기가 가졌던 표 가운데 15%를 빼앗겼네요 15%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이 양반이 4.15 총선에서 엄청 당했구나 권성동, 김경수, 홍윤식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겠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런 걸 보고 참 어떻게 권성동 씨가 이런 걸 당했는데 이런 걸 보고 숫자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거짓말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이 숫자는 선거 데이터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했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거기다 1.1액도 더해야지 않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딱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프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100% 그냥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김경수 후보가 미래통합당하고 무소속 후보의 표를 그럼 뭡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다 가져다가 뭐죠 합산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4% 18%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이면 0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권성동 후보는 0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차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배춘잎 사전투표지나 무슨 자석투표지나 본드 붙은 투표지 같은 데서는 이게 뭐죠 행설수설 해가지고 대충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 뭐죠 2020년도 4.15 총선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전투표 조작한 게 나온 거죠 내일 대법관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거 관계없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뭡니까 공직선거는 다 조작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거짓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